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명절 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물가겠죠? 네. 그나마 우리 오창욱장님하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캠페인 명절 고수 통행료 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전격 수용했고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서 중간 시행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위해 했잖아요. 올해 할까 말까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강력히 촉구했는데 그나마 이번에 고향 가시는 분들 이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물 섭취도 된다고요? 네. 거기 판매하시는 분들도 좀 나아질 것 같고 한 2년만 가까이 고향이나 시골을 못 가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이번에 맘먹고 하시려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 보면. 그런데 통행료가 면제 되니까 그나마 조금 부담 덜고 많게는 4, 5만 원도 나오니까 잘 갔다 오시라고. 그 캠페인을 우리 인권년대 오차영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는 거 다시 한 번 생색 한 번 내봅니다. 네. 그래도 하여튼 물가가 걱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지금 독일 정말 독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인프레를 좌우로 88조 원을 푼댑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비 9유로로 1만 2천 원 정도로 세 달간 무료로 한 거 그것도 연장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서민들 결국은 물가 안 난 부자들은 못 느끼잖아요. 소비 탈격성이 그대로고. 그렇죠. 결국 서민 빈민들이 문제잖아요. 그들에게 나가는 수당도 더 주고. 그럼 독일 총리가 너무 멋있는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 다니지 않겠다. 당신은 절대 혼자 걷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도 혼자 두지 않을 것이란 말을 하면서 80조 원을 풀기로 했다. 가톨릭께서는 연대성 이런 얘기. 네. 그러면서 그런 88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 코로나19 국면에 오히려 에너지 기업들이 횡재를 했잖아요. 에너지 기업이 급등해서. 그렇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그 유명한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답니다. 횡재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려울 때 오히려 횡재를 보지 않았느냐. 우리나라로 치면 온라인 대기업들, 배달, 택배, 방송, 통신업체들 있잖아요. 행제 정의업체까지. 은행도요? 네. 은행, 금융, 빼물, 빼물, 빼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제세는 말이 조금 어감이 안 좋으면 예를 들면 사회연대세 아니면 초과이득 사회연대 기어세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물려서 그 돈으로 서민 중산층들에게 수당을 늘리고 그다음에 집집마다 물가에 가장 힘든 어떤 공공요금 중에 예를 들면 대중교통요금. 대중교통요금은 더욱이나 지원해주면 지원일수록 에너지 전략이 기원하게 됩니다. 안진골 소장님,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매기냐는 건 법률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회에서 정하는데 안진골 소장님이 국회에서 지금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횡재세 같은 걸 한국에 도입한다면 어떻게 도입하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의에서. 그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영업이익이 코로나19 전후에서 그 기업의 원래 노력으로 기술혁신으로 증가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급증한 게 분명하다. 그럼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이득을 다 세금으로 초과이득을 그러니까 늘어난 이득을 다 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라도 내놓으신다면 그걸로 1이면 이번 추석 앞도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 650억 겨우 내놓고 윤석열 정부에서 생색내고 있는데 그걸 6500억 정도라도 늘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라든요. 3분의 1 정도 되면 제가 정확한 계산 안 해봤지만 아마 2, 30조 원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만 해도 왜냐하면 이들의 영업이익 늘어난 게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코로나19 국면의 영업이익이 몇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50조만 늘어났다 하더라도 3분의 1이면 한 15조에서 20조만 내놔도. 그 10조에서 20조만 내놔도 서민 중상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진짜 많거든요. 대중교통비 반값으로 할인해 주시고. 반철수 의원이 먹지 말라던 소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 소식 풀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소개했던 캘리포니아주는 최대 135만 원 서민들에게 물가 인상을 견뎌라. 말로만 견뎌라는 게 아니라 진짜 무기를 주면서 견뎌라고 하는 거죠. 무기도 되고 지팡이도 되고.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하고 맨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가 많은 그것만 매달리고 있는데 제발 좋은 정책도 좀 배워라. 다시 한 번 공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도 대중교통비를 30% 정도 할인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한미일 군사동맹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미국이 정작 보면 슬쩍 뒤통수도 치고. 천만 원의 관세를 부과한 거나 다름없는 조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율이 2등인데 이대로 보면 거의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대당 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군요. 아무리 고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지금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또 한대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기쁜 소식 어쨌든 고속도 통영금 면제된다는 것하고 선착순이 나지만 아직도 제가 어제도 마트 가보니까 계란이나 감자 같은데 할인 쿠폰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예 안 가면 지출을 제일 안 하는 거 맞지만 무지출 챌린지 제로 원칙이 그거거든요. 마트를 가지 않는다. 매실하지 않는다. 명절 앞두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붙어있어요. 아직 650억이 다 소준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열었다는 증거입니다. 모르는 분들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650억 할인 쿠폰 붙어있다. 감자 계란 그다음에 양파 이런 데 가시라는 거고요. 20% 할인 쿠폰.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더 슬픈 뉴스죠. 지난 4월 7월 연속해서 가스 요금하고 정기요금 올랐습니다. 각각 1,000원 안팎씩 올랐어요. 체감. 그런데 10월 달에 또 도시가스 요금을 0.4원 정도 기본요금. 그다음에 기본 단가 정산 단가. 그다음에 정기요금도 또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4인 가죽 기준으로 최소 도시가스 요금이 한 8번을 1,000원. 그다음에 정기요금도 1,500원씩 정도 오릅니다. 합치면 2,300원이잖아요. 서민들에게는 이건 작은 부담이 아니죠. 매달 내야 되기 때문에. 매달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겨울이 되면 가스 요금도 좀 더. 정기요금 더 쓰게 되죠. 담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아쉬운 게 4월하고 7월 두 번 올렸잖아요. 그건 적자가 너무 누적돼서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이미 시행됐고 또. 그런데 지금 물가급등 최고치인 지금 최고조인 지금 굳이 그리고 명절 이후에 9월 달에 추석이면 돈도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굳이 이때 꼭 10월에 세 번째 요금 인상을 공공인상을 강행해야 되느냐. 아니 물가급등 호소하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호소하니까 첫 번째 대책이 무대책이다. 두 번째가 속수무책이다. 세 번째가 공공요금 급등이라는 풍자가 시중에 돌아요. 천천히 해봅시다. 첫 번째가 무대책 두 번째 속수무책 세 번째가 정말 공공요금 급등이냐 이렇게 풍자가 돈다는 거죠. 첫째 무대책 소수무책도 다 이것이 국민들이 근거가 있는 풍자인 게 한덕시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는 대통령이 살린 게 아니라는 등 고물가 때문에 고금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등 국민들이 고통을 인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무대책이구나 속수무책이나 각자 도생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무질푼 챌린지 무질 챌린지가 유행하게 된 겁니다. 한 푼이나 낚이려고. 거기다 코로나 자가격립이 치료비 그것도 다 자기가 부담해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과학방역한다면서는 그냥 부담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4월 7월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적자는 좀 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공기업이 적자인 건 분명하니까 올리긴 올려야 된다고 저도 인정하는데 이번에 추석도 있었고 또 지금 공공 계속 물가도 급등하고 있으니 여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월 달에 라면이 11.6%가 오르고요. 스낵이 한 또 6% 오릅니다. 우유도 오릅니다. 9월 달에. 라면 우유 같은 건 정말 기본식품. 라면 우유는 거의 우리 기본식품이잖아요. 빵 아이스크림 레시피가 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제품 가격이 오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10월을 한 번만 유예해 주고 내년도에 지금 강도 높은 고급 인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든 한국이든 물가가 쭉 잡힐 거거든요 더. 미국에서 잡힐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럼 내년에 올리는 게 어떠냐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또 겨울이라도 나고. 겨울 나고요. 그러니까 3월쯤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추석 때 돈 많이 썼는데 공룡 인상 급등이 오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더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겨울이 다가오는데 도시가스하고 전기로 난방하는 분들은 얼마나 부담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면 내년도 조금 인상식이 연장되는 게 저희들이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또 오른다는 겁니다. 이 소식까지 겹치니까 사람들이. 요금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3,800원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100원씩 올라가는 것도 미터를 줄인다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할증이 그동안 40%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10시부터 12시에 그때 택시난이 심하다고. 그러게 되면 40%를 해보니까요. 1,520원이 올라와서 3,800원에 1,520원 하시니까 5,300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할증 비용이.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올해 내내 물가 인상이 시달렸는데 택시비까지 오른다는 것이냐. 그러면 이게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는데 결국은 10시부터 12시에 손님들이 할증이 세니까 피하긴 하겠죠. 조금 더 일찍 퇴근하면 할증 더 뒤에 퇴근하거나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저는 대책이 안 됐나 보는 게 국민들께서 10시에서 12시 또는 12시에서 1시에 많이 이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나라 직장 문화라든지 생활 문화가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일이 끝나는 분들도 많아요. 일이 늦게 끝난 분만큼 일. 두 번째 여러 가지 상황상 아직도 헬싱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고 또 직장인들끼리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해퍼도 풀어야 되고 우리 직장인들 유일하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는 거니까 먹다 보면 10시는 금방 되잖아요. 보통 한 7시, 8시에 일 끝나고 가보면 한 9시, 10시에 만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가격 올린다는 거예요. 승차단 해소에서는. 그럼 승차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택시가 줄어들었어요. 특히 법인택시사가. 또 소장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때 집에 갈 수 있는 마을버스나 옛날에 심야 버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맞습니다. 지하철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 대중교통으로 더 완비를 하든지. 그렇죠. 나이트버스도 지금 올빼빼빼스라고 도는데 제가 타봤잖아요. 와 택시가 안 잡히니까 어쩔 수 있었는데 지옥철 보다 더 미어 터집니다. 아이고 몇 시예요? 몸이 둥둥 떠 있어요. 몇 시쯤에? 2시쯤에 제가 한번 타봤는데. 새벽 2시에. 어차피 택시 그때도 안 잡혀요 택시가. 사람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만원 버스가 된다고요? 만원 버스인데 그냥 아니라 몸이 둥둥 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럼 그 버스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불편합니다. 서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그래야 서로 안 닿잖아요. 조심하면서. 최대한 서로에게 몸이 닿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인데 수도 서울에 새벽 2시 버스 모습이 그렇다면 정말 창피하네요. 그래서 저는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요금 이상 대책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택시요금도 우리 법인 택시기사님들 특히 초구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오르긴 올라야 돼요. 좋습니다. 내년도쯤에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올해는 좀 피하고. 그런데 지금 올해 겨울부터 지금 할증률을 높인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11월 15일 당뇨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왜 택시나이 생겼냐. 이것부터 먼저 해결했어야죠. 코로나 전후에서 택시기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3만 명이나 되는 법인 택시기사님 중에 1만 명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처우도 나빠서 떠난 거죠. 산학금도 여전하고 그다음에 처우도 나쁘고 카카오택시도 카카오가 또 중간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수수료도 떼가고 행포부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산학금도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있는데 아직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를 들면 택시기사님들이 예전에 우리 화물연대분들이 파업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연대해 준 이유가 과로 과적 과속을 줄여주는 안전 운임제 때문에 고속도로에 사고가 안 난다. 그래서 연대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화물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승용차들은 정말 큰일 나요.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고속도로 탔을 때 앞에 화물차 뒤에 화물차 있으면 우리 다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동생했던 사람 몇 년이 되는지 저한테 얼른 좀 피해주세요 그래요. 그 정도로 겁이 났는데 그 사고 확 줄였어요. 알고 보니까 안전운재하고 중간에 2시간 운행하면 의무적으로 쉬게 만드는 제도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법 제도가 이렇게 그러면 기사님들에게 이렇게 먼저 처우를 개선해 주고 그다음에 그러면 기사님들이 오지만 해도 올 거 아닙니까. 일할 만한 직장을 만들어주면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죠 얼마든지. 기사님들이 어디로 가셨는지 다 들으셨잖아요. 택배하고 배달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상대적으로 거기도 열악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택시보다 조금이라도. 50만 원이나 100만 원 더 번 더 가신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다시 오시게 하려면 결국은 예를 들면 안전운재처럼 개인 택시뿐만 아니라 회사 택시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한 달에 250, 300 정도는 보장이 된다. 버스는 지금 공영자나 중공인자면서 기사님들 처우가 많이 개선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버스 사님들이. 그리고 완전히 월급을 받으시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버스 난폭운전이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아직도 좀 가끔 거친 기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런데 택시는 여전히 지금 잡기도 어렵고 한 번 타도 진짜 아직도 과송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뛰셔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사님들 처우 개선 방안이 먼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위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내년 봄쯤에 물가 인상 시기를 피해서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상률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죠.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건 많이 능사가 아니라. 탈증을 40%는 너무 과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됩니다. 택시가 여전히 대중교통으로서 작용하고 있고 밤늦게는 버스나 지하체를 끊어진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2학기 등록금 때문에 지금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일단 9월 15일까지가 국가장학금 제가 2011년도에 반값 등록을 드리면서 국가 무상으로 주는 장학금 신청기한이다. 이게 이자를 내는 학자금 대출이 아니라 무상으로 받는 국가장학금이다. 그런데 신청기한을 놓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때 못했던 재학생들과 그다음에 복학생 편의생 재입학생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15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야 돼요. 이 정보.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나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포털사이트 검색해서라도. 금방 나옵니다. 금액이 최소 350에서 720만 원까지 되니까 반드시 신청하시라. 나중에 문제점은. 제도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게 쉬우니까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진거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